청례장입니다. 잘 보시고 당번에 올라가십시오. 조화에 한 번쯤 알려주시고요. 5번, 5,10,15 1,6,27,33,3,2,3,4,2,4,5,2,7,2,6 2,6,2,6,3,6 2,6,2,6,3,6,3,6 2,6,2,1,2,3,4 2,6,2 당번 잘 골라가십시오. 그러면 여기는 뭐 특이상 있나요? 8번이 뽀뽀, 14 38번이 키스했습니다. 38번이 키스했습니다. 38번이 키스했습니다. 8번 뽀뽀, 14번 뽀뽀 특이상 있나요? 네? 특이상 있습니까? 없습니까? 댓글 좀 참여 좀 해주십시오. 아 나 참말라 진짜 뭐 특이상 있으면 말씀하시고 38번이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38번은 뭐다? 아시겠죠? 네? 38번은 뭐다? 그 다음에 이제 또 세 번째 장입니다. 네? 그러면 네? 네? 지금 10번이 세계 10번이 지금 4선으로 있고 대각선이 있고 하하 18번이 또 이렇게 되겠고 네? 네? 당번대 잘 골라가십시오. 네? 네? 아시겠죠? ถенной 다이번에 땡겨야 된네... 미쳐 자 clarity 자 마지막 장입니다 여러분들 자 오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5번 뽀뽀 네? 3 4 3 5 3 6 3 연번이 나왔습니다 3 연번이 나왔어요 3 4 3 5 3 연번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항상 힘내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